2008년 1월 21일 저녁 내가 이 땅에 올 날은 심히 가깝고 또한 나의 친자녀들 나의 백성들은 아직도 내게서 너무 멀리 있노라. 그러므로 나의 눈물이 어떠하며 나의 아픔이 어떠하며 나의 고통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불러 나의 자녀삼음같이 이제 너희는 오히려 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너희 형제들을 찾아가 그들의 친아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요. 그것이 내가 사도 바오를 통하여 흘렸던 바 나의 눈물이며 이 마지막 때 너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나의 구원의 괴핵이라. 내가 깨어 근신하는 나의 종들을 통하여 나의 친자녀들을 깨워 불러 일으키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이전 내가 성을 들어갈 때와 같이 그들이 나를 향하여 두 손으로 환영하며 자신들의 아버지이며 자신들의 왕인 나 예수를 맞이하는 그날을 속히 이루도록 내가 그들을 사용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위하여 힘수되 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내게 구하라. 이 마지막 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더 내 마음을 알아 나를 기쁘게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